네, 다음 뉴스입니다. 저희 KBS는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가 학부조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피해조교는 소극적인 대학의 대응 탓에 2차 가해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옥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부조교 A씨. A씨는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기 망설였습니다. 학계 권위자인 교수의 범행을 알렸을 때, 관련 업계 취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용기를 내 학교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분리 조치는 없었고, 그 사이 교수는 A씨가 일하는 학부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가고, 전화와 문자를 반복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수 징계 절차와 대응에 관한 KBS 취재진의 질문에 교수 당사자의 개인적인 내용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성비위 사건은 상하 관계인 경우가 많은 만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학교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2015년, 서울 덕성여대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의 신고를 받고, 가해 교수를 직위 해제한 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학교가 직접 총장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